예상치 못한 갑툭티에 깜짝 놀라 자빠질 뻔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갑툭티에 놀라 자빠지지 않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패닉 브레이크란 예상치 못한 갑툭티에 놀라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라이더는 당황했고 놀라 그래서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잡아지게 됩니다 ABS가 없는 바이크들은 100% 넘어지겠죠 대부분 125cc 또는 올바 또는 클래식 바이크들은 ABS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너링 중에는 약한 브레이킹으로도 전도하기 쉽습니다 패닉 브레이크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의 강약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오프식의 스위치 같은 방법의 조작은 위험합니다 브레이크도 부드럽게 서서히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파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두 개 또는 한 개로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이 방법을 알려드리냐면 사람이 깜짝 놀라고 급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상태에서는 경황 없이 있는 힘껏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ABS가 없는 바이크들은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잡아질 때 전도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손가락 하나나 두 개로 라이딩을 하는 버릇을 들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나 두 개를 있는 힘껏 쥐어봐분들 프론트 브레이크에 락이 걸릴 만큼의 강력하게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브레이크를 쥘 때 조금 약하게 쥐도록 손가락 두 개로 잡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두 개나 하나로 끼는 힘껏 쥐어봄들 브레이크가 락이 걸려서 넘어질 만큼의 강력한 제동을 얻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브레이크는 피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완전히 멈추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블라인드 코너, 사거리 등의 합류 지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무조건 대항차 또는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는 것이 진입하셨을 때 아 깜짝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서 패닉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없어지게 됩니다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죠 마음의 준비, 심리적인 안정감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이어서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브레이크도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멈추는 데 잡는 브레이크 아니면 제동을 하면서 피해나가기 위한 브레이크 이게 말로 설명하기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완전히 정지하는 데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가 강력한 제동력을 받아주지 못하거나 순간적으로 강력한 제동력이 걸렸을 때 타이어의 그립을 잃어버린다면 프론트 브레이크에 락이 걸린다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전도합니다 넘어집니다 달리는 운동 물체에는 제동거리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를 아무리 강력하게 잡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제동거리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즉시 멈춰 설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또는 무시하고 즉시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다 보면은 프론트 브레이크에 락이 걸리면서 넘어집니다 브레이크를 정지하려고 사용하는 것보다 피하는 데 적절히 감속하면서 장애물이나 물체를 비껴나가는 데 사용하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도록 라이딩 습관을 고쳐나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보들은 주로 브레이크를 멈춰 서는 데 사용을 하지 비껴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이크들은 속도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저배기량 바이크의 경우 브레이크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그립이 낮은 타이어와 낮은 성능의 브레이크 이것들이 만나면 끔찍한 상황이 발생되지요 애초에 그냥 멈추는 것을 포기하고 비껴서 피해나가는 연습을 해두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너링 중에는 조그만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프레스님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피기동 사실 어렵습니다 평소 본인이 타고 다니는 바이크의 한계를 파악해두면 안전 라이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한계가 되냐면 그립의 한계 풀 브레이크로 잡더라도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의 한계 부분을 파악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한계를 파악해두십시오 제동의 한계 속도별 기온별 제동거리를 파악해두십시오 순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이것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순식간에 판단하게 해주어 제동을 포기하고 회피를 하게 선택을 하게끔 해주는 기본 정보가 되겠습니다 평상시 바이크 슬라럼 또는 긴급 회피기동에 의한 코너링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초보분들에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패닉 브레이크에 의해서 놀라 혼자 제꿍이나 넘어지시는 분들입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바이크는 넘어가면 피해가 내 신체적인 손상과 바이크의 손상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차량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이크는 두 발로 서있기 때문에 멈춰있으면 혼자 서있을 힘도 없습니다 앞바퀴나 뒷바퀴 둘 중에 하나가 그립을 잃어버리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넘어져봐야 덜 나치는 방법을 터득하고 넘어져봐야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넘어졌을 때 아 재수없게 넘어졌어 아 졸라 아프다 이런 것보다 왜 넘어졌을까 내가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걸 분석해서 다음번에는 이걸 교훈삼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터득한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바리니들이나 다른 라이더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전운전 지금 또한 계절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노면 온도가 하락하고 그립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슬립하기 좋고 대체적으로 이륜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즌입니다 방어 운전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소소한 팁들을 챙겨 이번 시즌 무사히 넘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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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